기상캐스터 배혜지 버스요금은 전주가 1,300원, 남원 1,350원이고 나머지 12개 시구는 1,400원입니다. 버스요금이 오르는 건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입니다. AI가 발생한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 용지의 살처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일 용지에서 AI가 발생한 뒤 살처분 인력을 하루 200명에서 800명까지 늘려 64개 농가 162만 7천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어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118개 농가에 252만 5천마리입니다. 달계 최대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에서 AI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김제시 용지면의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용지 축사를 매입하면 세마금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제거 그리고 AI 피해 감소라는 일석삼죄 효과가 있다며 축사 매입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200억 원의 국가예산 지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제 용지 축사가 대부분 국유지라 폐업에 따른 보상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축사 주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달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할 국민의당의 내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에 도전하려는 정동영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은 4월 총선에서 26%까지 오른 정당 지지율이 최근 10%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지도부인 박지원 원내대표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을 큰 무리 없이 끌어왔다며 다음 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 최대 개파인 안철수 세력이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할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원내 지도부 선출 결과 전남 여수의 4선 주승용 의원이 원내대표, 익산의 4선 조배수 의원이 정최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는 개혁 고수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 세력들과 다양한 연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거리를 두는 안철수 전 대표와 달리 개방의 문을 넓힐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지역당을 탈피하기 위해 원내대표로 서울의 재선 김성식 의원을 선호한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가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북 도민 가운데 절반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연구원이 도민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54%가 한 달에 두세 차례나 일주일에 한 차례 등 정기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15.6%가 걷기를 꼽았고, 헬스와 축구, 수영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광공업 생산은 호전됐지만 정치 불안 등으로 인해 대형 소매점 판매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중 전북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전자부품 분야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3% 오른 101.8%를 기록해 지난 6월 이래 5달 만에 하락세를 딛고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6으로 2.6% 감소해 5개월 동안 이어져온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했습니다. 세마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마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는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54%가 세마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는 39%로 줄었습니다. 기업들은 세마금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로 적은 인센티브와 배후 인구 부조, 낮은 인지도 등을 꼽았습니다. 전주시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주관하는 2017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에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와 목록화, 무형유산 한마당 행사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올해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주 고백교회 한상렬 목사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선택하고 전주 교도소에 수감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은 오늘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상렬 목사의 보안관찰법 불복종 운동을 지지한다며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는 등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살 고모씨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5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오른쪽 허벅지 뼈와 왼쪽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고씨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까지 약한 눈이 내린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와 새해 첫날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도 크게 올라 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V 어두신뉴스 예고입니다. 익산은 물론 전라북도의 골칫거리인 축산 악취가 조금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궁 축산분유 처리장의 악취가 세 차례 측정 결과 모두 기준치를 크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서발 SRT의 전라선 투입과 기존 KTX의 증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습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상담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한시적 사업이라는 입장인데, 해고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두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 때문에 지방의원이 구속까지 됐지만 개선 방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재량사업비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JTV 어두신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